안녕하세요. 기생충의 감독 봉준호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물론 반전 하나에만 온통 목숨을 거는 그런 작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스토리 구비구비 마다 시퀀스 시퀀스마다 얘기치 못한 여러 가지 스토리의 흐름들이 물결을 치는 그런 영화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모든 영화들이 그렇겠지만 기생충도 미리 지식 없이 보았을 때 가장 생생하고 흥미로운 감정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신 분들은 뒤에 보실 분들을 위해서 스포일링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화의 스포일링을 주의하는 그런 매너를 갖춘다면 더더욱 즐거운 영화 관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질의 자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